로컬식객 지역민의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진짜 로컬 맛집들을 찾아가는 시간 로컬식객들의 단골 맛집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컬식객의 박동주입니다 오늘 뒤에 월정교 너무 예쁘죠 비가 또 살살 내리는게 앞에 있는 호수에도 물이 그래서 나무 밑에 숨어서 지금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곳에서 맛집을 소개해주실 로컬식객은 누구일까요? 교육신문사 대표이십니다 백재욱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챙겨온 평범한 학부모이죠 우리 지역의 교육계 소식과 정보를 모아 전달하는 백재욱 대표 그의 추천 맛집을 찾아가는 맛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교육신문사의 대표님이신 백재욱 대표님 교육신문사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시죠 저희는 대구 경북 지역의 교육 정책과 정보를 우리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 쪽에 관련된 정보를 전해주는 매체군요 그렇죠 우리 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기준으로 맛집을 선정을 하신거죠? 경주에 정말 많은 맛집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거기에 중점을 했습니다 아하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로컬 식객이 추천하는 맛집 어딘지 궁금합니다 자 빨리빨리 가보고 싶어요 빨리 가볼까요? 출발 출발 화사한 꽃길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오늘의 식당 분위기가 근사하죠 이곳은 겹주로 바뀌는 메인 메뉴와 영양소를 골고루 꽉 채운 정갈한 밑반찬으로 어른 아이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집밥 전문점입니다 오늘 로컬 식객에게 추천한 맛집은요 맛집 플러스 멋집입니다 올라오는 길에 벚꽃 터널이 쭉 계단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행복했어요 네 맞아요 4월이면 경주가 벚꽃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 4월 아니잖아요 4월이면 유명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모두가 벚꽃 나무예요 그래서 뷰가 정말 끝내줍니다 밖에 탁 트인 고분이나 푸른 경치가 이미 밥을 먹기 전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겁니다 이런 좋은 집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가 사실 일이 바쁘다 보면 혼자 밥을 먹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국밥 먹는 사람 많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의식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기 오면 저 아름다운 뷰를 보면서 머리도 시키고 혼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힘을 내고 합니다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차림을 보니까 정말 1인 밥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혼자 와서 밥을 먹어도 멋쩍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먹과 맛이 있는 오늘 맛집 메뉴가 뭘까요 네 지금 제 바로 앞에 있는 이 메뉴는 석쇠 장어구이가 되겠고요 네 우리 선생님 앞에는 고추장 삼겹살 구이가 되겠습니다 네 와 벌써 지금 맛이 있어 보이는데 고추장 삼겹살 구이 자 보시다시피 삼겹살 일반 삼겹살이에요 그 삼겹살에 살짝 구워서 거기에 비법 소스가 예 묻어있는거죠 아 여기 붉은 소스가 요렇게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두번째 주인공인 장어구이 자 이 장어구이는 이 집의 대표적인 메뉴인데요 네 민물장어 한 마리가 통채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한 마리 통채입니다 통채 통채 그렇죠 입 빗갈아 먹으세요 이야 윤기가 쭈루루루루루루루 너무 맛있어 보니 자 그리고요 밑반찬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깔끔하게 나와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게 있어요 유자저림인데요 네 여기를 찾는 많은 분들이 즐겨드시는 반찬 중에 하나 아 유자저림 네 그리고 또 제가 아까부터 계속 누명해봤던 야 이거 보리 이거 뭐죠? 보리차인가요? 이게 옥수수와 예 보리로 만든 찬데요 예 이런 식당 보셨어요? 아 글쎄요 요즘만 보면은 생수 그렇죠 물까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사장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메뉴도 쭉 봤습니다 이미 들어 보시기만 해도 뭔가 건강하고 맛있을 것 같다는 느낌 들죠 먹어볼까요? 네 물 한잔에도 정성이 가득한 집밥 오늘의 메뉴를 즐겨볼까요? 매콤달콤한 양념과 싱싱한 쌈채소로 푸짐하게 즐기는 고추장 삼겹살 특제 양념을 발라 석수에 두 번 구운 장어구이 보기만 해도 든든해지네요 이 소스가 달달하면서 약간 매콤하면서 진짜 맛있네요 그렇죠 이게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비법 소스가 담긴거에요 고추장을 흡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에요? 이거는 모기버섯의 유자소스를 곁들인건데요 시어머니께 특별히 참수받은 이것도 비법이지만의 반찬입니다 아 진짜 이게 이 자체도 오돌오돌오돌오돌 식감도 아주 좋죠 식감도 좋은데도 향긋한 유자향이 나는데 그렇게 달지도 않으면서 달다보니 달콤하다고 해야 될까? 우리가 또 ASMR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시죠 아무래도 오돌뼈가 있어서 오돌뼈를 한번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돌오돌 소리가 나는 이빨 퀵 이빨 부러지는거 아니죠? 아 맛있는 소리가 납니다 경주에서 오래도록 쌈밥집을 운영해온 시어머니의 비법들을 전수받아 맛의 깊이가 남다르고 직접 재배한 채소와 직접 담근 장을 이용해 건강함도 잡았습니다 집밥이라 이름 붙인 이유가 있죠 오 제가 정말 정신없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 진짜 이 뭐랄까요 우리가 삼겹살은 그냥 늘 기름이 구워서 또 그냥 찍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달달하면서 매콤한 소스가 들어가니까 먹어도 먹어도 이게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계속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어도 굉장히 그 입에서 살을 먹는 것이 식감 자체가 삼겹살하고 좀 차이가 있었어요 이거는 식감이 조금 굉장히 있었고 얘는 가볍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왔을 때는 또 요거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에 또 이 메뉴가 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전체적으로 세 가지 메뉴를 운영하지만 이 석쇠 장어구이는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손님들이 고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고정되어 있고 그렇죠 언제나 드실 수 있고요 두 가지 메뉴는 2주마다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삼겹살이 없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다른 메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또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오늘 왜 이렇게 또가 많아 네 특별 서비스 이 집만의 특별 서비스 바테리 보냈습니다 정말 엄마들이 자주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엄마들이 애들하고 같이 왔을 때 엄마가 먹고 싶은 거는 애들이 못 먹고 애들이 먹고 싶은 거는 엄마가 못 먹을 수 있잖아요 애들이 먹는 거 엄마들 맛이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 애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애들을 위해서는 특별 서비스로 무료로 밥과 반찬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나 무료로요? 그럼요 5명이라도 10명이라도 무료입니다 야 애들 많은 집은 좋겠다 그렇죠 머니머니 해도 중요한 건 머니 가성비 그렇죠 장어덮밥은 얼마죠? 13,000원 13,000원 고출라랑 삼겹살은 12,000원 네 그러니까 장어떡밥은 13,000원 늘 고정이고 나머지 메뉴 2개는 다 12,000원으로 네 그렇죠 오케이 자 제가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 만점을 주면 뭔가 이거는 뭐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정말 점수를 좀 드리자면요 4.99999 를 드리고 싶습니다 9999 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이거는 4. 최고 점수네요 네 최고 점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0.0000001 를 빠졌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벚꽃이 조화라서 정성 가득한 집밥 별점 4.99점 몸과 마음이 지칠다면 정성껏 차려진 집밥이 생각날 때가 있죠 맛있고 정갈한 한상에 아이밥까지 걱정 뚝 나를 위한 집밥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